TV 프로그램 나는 자연골이다 오늘의 주인공 강승덕씨 안녕하십니까 강승덕이랍니다 빅딩 강승덕씨의 거주장소인 컨테이너대에 물어보는 우리 피디 아 그러면 지금 컨테이너에 오잉? 됐다 말고 뜬금없이 어딘가로 뛰어가는 우리 주인공 아니 이런 씨발 알고보니 키우던 윙성짓에 윙슬롯이 습격해서 잡으러 간 것 잡은 윙슬롯은 소주병행 해고 컨테이너는 겨울에 지내는 집입니다 빅딩 잡고 나서야 피디의 질문에 대답해주는 강승덕씨 자연골이다 정말 자연스럽네요 뭣도 모르고 자연인을 만나러 가는 스탄 마대동 대동이 질문을 던졌으나 대답이 없네요 윙성짓만 존나 바라봅니다 아 그럼 여기에서 신지 몇 년 일어내셨나요 아저씨? 아니 어디갔어요? 이 씨발 것들이 저놈의 윙슬롯이 우리 윙서를 해치려고 빅딩 보다닥 보다닥 정말 빠르네요 소주병 스택 플러스 보완됐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분량을 뽑으려고 노력하는 마대동 말을 걸어보는데도 자연골 강승덕은 윙성짓만 존나 바라보는데 이 고추는 그럼 직접 봉사지게 하셔서 뭐 새끼들이 윙딩? 윙슬롯이 왔어요 윙성짓과들마저 존대는 겁니다 아 고추는 미스터리보다 얘기할 시간이 없네 지하에서 나리던 시절이 그리워진 마대동 촬영에 무관심한 자연골의 일관성 있는 태도에 이젠 마대동은 윙성짓과시에 동참하는데 또 그새 뛰어오는 자연골 하염없이 바라보는 마대동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스피 분량을 포기했습니다 같이 계속 윙슬롯 감신화하고 있는 마대동과 우리 강승덕씨 그냥 계속 저하다가 보고 있는거죠?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윙딩 윙슬롯에게는 가차없지만 사실 나치를 많이 가리던 성격을 가진 우리 자연골씨 원래 제가 여기 주인 같고요 아버님을 그냥 놀러오시는 분 같으세요 드디어 반성불량을 뽑는가? 아빠 웃은 줄 있는 마대동 이젠 서로 등목까지 해주는데 아이고 시원하다 그려 윙딩 이제 자연골인 마대동에게 등목을 해준 차례 그런데 아버지? 호다닥 호다닥 이런 시발 것들이 나는 안정일도 없네 늘은 아니거든 겁나 빠친 마대동 태동씨 이제 깨를 터는 작업을 할거에요 힘든만큼 깨도 고소하니 맛있죠 윙딩 굴아 치지마요 또 윙슬롯 잡으러 갈거면서 짠이다 시발 것들 윙딩 또 어딘가로 달려가는 자연골 돌을 쌓는 방송 드디어 해탈한 우리 마대동 윙슬롯 오늘이 너의 제삿날이다 윙딩